여러분 우리 길냥이들 밥 먹으러 식사 시간입니다.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. 이름이 뭐예요? 너 이름 앞으로 몰라다? 몰라. 얘는 뭐예요? 너는 동생이다. 아니예요. 여기서 하는 애들. 아 그게 먹을 거 다 사다 주는 거예요? 어우, 무섭네. 먹는데 건드는 거 아냐. 어우, 세말. 아, 네말이 있구나 여기. 이 새끼가 최고 욕심쟁이네. 아, 이거 방송 나가는데 새끼 그러면 안 돼. 큰일 납니다. 형님 신상 다 털려요 형님? 그럼요. 이, 이, 냥이. 냥이라 그랬잖아요. 그, 냥이. 어우, 잘 먹네. 와. 쟤 초코맛 좀 찍어 줘. 어디 가? 제일 약하네. 약도라. 일로 와봐. 쟤가 제일 약하네. 약도라. 야, 너 누가 뺏어먹어? 야, 야, 야. 니 거 먹어. 너 깡패야? 야, 야, 야. 니, 띠차네. 지꺼 먹으라고. 어이, 넌 또 왜 먹어? 넌 이거 어찌 된 거야? 너. 야, 쟤 먹게 해. 쟤 먹게. 아, 이거 뭐 칼쳐요. 칼쳐요. 안 칼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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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지꺼 뺏겼어. 양도라. 막도라. 몰라야. 몰라. 하하. 어우, 잘 먹네. 맛있지. 여름, 여름서부터 제가 촬영을 했거든. 여름서부터. 내가 운동 한참 할 때. 요만한 새끼 때부터. 얘네들이요? 네. 여기서 살죠, 여기. 얘네가 한 뱀가봐. 응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착하답니다. 그런 말씀하시면 칼날 신상 다 털려요.